아, 놀래라. 내 얘기 좀 들어줄래, 플린?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! You know, I have no 친구! 남자랑... 끝났어! 어? 아, 김친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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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훈 씨! 오케이. 어제는 술먹고 집에까지 찾아갔었거든요. 놀라지 마요, 놀라지 마요! 생각해보니 so big mistake!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려고 찾아왔어요. Oh my god. 제가 또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것 같은데, 그... 너한테 망했단 말이야! So sorry예요. What the... 아, 진짜! 아니요. 그랬는데, 진짜! 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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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!